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머 김성훈이에요. 7월 7일 22시 한국시각 기준으로 22시부로 AMD 라이젠 3세대 젠2 7nm 공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CPU 프로세서가 출시가 됐어요. 물론 라이젠의 3200G, 3400G, 피카소군에서는 젠2가 아닌 젠플러스로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티스군이 있죠. 3600X, 3600X, 3700X, 3800X, 3900X가 젠2로 출시가 됐고 3950X는 9월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일단은 가격들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어마무시해요. 일단은 굉장히 어마무시한데요. 일단은 3200G, 3200G가 3200G하고 3400G 각각 14만원대하고 20만원대로 나왔고 어차피 여기는 젠플러스니까 그리고 3200G하고 3400G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그 몇만원짜리 A320 보드를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그럼 뭐 일단은 제가 다음에 그 가격대별로 한번 그 견적, 예상 견적 한번 짜볼 때 그 예상 견적 한번 다시 얘기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00이 27만원 27만원, 27만8천원 네, 일단 반올림하면 28만원 그 천원대에서 반올림할게요. 라이젠 3600이 28만원대가 나왔고 그 3600X가 역시 천원대에서 반올림하면 35만원대가 나와요. 반올림하면 35만원대인데 이 3600하고 3600X 2600하고 2600X가 그 초기 출시가격이 보통 이 정도였거든요. 보통 이 정도였는데 그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 2600이 16만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만원대 초반선에서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다냐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뭐 가격조정은 AMD 본사에서 할 거니까 그거 할 거니까 뭐 가격조정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3600하고 3600X가 6코어 12스레드군인데 인텔에서 같은 6코어 12스레드군인 i7-8700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i7-8700은 오버클럭이 안되죠. 근데 3600하고 3600X는 b450보드만 꽂아도 오버클럭을 할 수 있어요. 오버클럭은 할 수 있고 물론 x470이나 x5700을 꽂으면 더 잘 돼. 오버클럭은. 하지만 이거는 제 생각인데 3600이나 3600X를 쓸 사람들이 x570보드까지 굳이 갈 것 같진 않다는 거예요. x570보드가 지금 최소가 20만원대예요. 지금 뭐냐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에즈락, MSI 이 네 회사에서 메인보드가 지금 x570보드가 공개가 됐는데 그 지금 뭐 좀 몇 개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공개되어 있는 메인보드들 가격대가 공개되어 있는 메인보드들 중에서 제일 싼 게 20만원이 조금 넘어요. 20만원 최소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3600X하고 메인보드 x570에서 조금 싼 거 3600 더하기 x570보드라고 할게요. 3600 더하기 x570보드 제일 싼 거를 살 때는 이미 그것만 해도 50만원이 넘어요. CPU하고 메인보드 더해서 50만원이 넘어버리면요. 견적을 100만원대 선으로 못 끊어요. 그래픽 카드만 또 몇 십만원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 한 그래픽 카드 한 GTX 1650이 지금 20만원대 초반이고 지금 GTX 1660 Ti가 산 30만원대 중반이죠. RTEX 2060이 지금 4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3600에다가 x570 제일 싼 보드를 해도 그 두 개만 해도 50만원이 넘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RTEX 2060 꽂아봐요. 그것까지 합해도 90몇만원이에요. 파워 더하면 100만원 넘어가요. 그것만 필요해요. 램도 사야되요. 램까지 사면 한 110몇만원 낼 거 아니에요. 한 그리고 암듯 기쿨 쓴다고 생각해도 기쿨만 써요. 케이스도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 CPU 그래픽 레인보드 그래픽 카드 램 파워 이 다섯 부품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케이스 끼워야죠. 이 여섯 개가 기본인데 쿨러까지 추가하면 한 130만원대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견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픽 카드를 낮추면 가격은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CPU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를 메인보드를 지금 3600하고 3600X 쓰는 사람들은 굳이 X570까지 가실 필요는 없거든요. 뭐 더 단단하게 가고 싶으면 X570 가시면 되는데 B550 모드가 올해 안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B450은 PCI 4.0도 안 돼. B550도 아마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B450이 이 젠투 성능을 100%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음 이런 분들은요. 묶어서 살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쓰는 B450 모드에다가 나는 CPU만 교체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3.600 3.600 3.600 X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오 이거 CPU 성능이 좀 좋네. 이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리고 싶어. 하면 그때 메인보드를 B550 나오는 거 보고 좋은 걸로 바꾸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윈도우즈 다시 시스템은 다시 그때그때 세팅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하구요. 3.700 X가 457,000원 음 천단이 반올림하면 46만원 이것도 2.700 X 초기 가격하고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8코어 8스레드 46만원대 물론 i9 9900K 는 60만원대가 넘어갔었죠. 지금은 조금은 내려가긴 했어요. 지금은 싸게 사면 한 50만원대 후반도 살 수 있어요. 뭐 9900K나 9900K F정도 싼거 고르면 되니까 근데 물론 인텔의 9900K 보다는 싸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 3.700X 에다가 X570 싼거를 꽂아본다고 생각하면 X570 보드를 아무리 싼거를 고른다고 해도 이미 그 3700X 더하기 X570 그 뭐냐 저렴한 보드로 가게 될 경우에는요 CPU 하고 메인보드만 합해도 70만원이 육박해요 그것만 그것만 합해도 15만원 그 70만원대가 육박해 지금 공개되어 있는 가격 중에서 더 싼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응 그렇게만 하면 70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딱 그래픽카드 3700X 에다가는 아무리 그래픽카드 싼거 끼워도 GTX 안 끼우고 RTX 끼우고 아니에요. RTX 2060 40만원대잖아. 이미 110만원대에요. 그래서 좀 부담되지 않을 가격 선에서 PC 구축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반 유저들은 3600 이나 3600X 를 많이 쓰겠지만요. 아마 조금 혼동될 거예요. 메인보드를 B450 으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X570 으로 갈 것인가 B550 을 기다리자니 그 중간에 그 텀이 안 쓸 수도 없고 지금 약간 그게 지금 약간 과도기가 될 것 같아요. 한 반년 정도가 그 정도가 과도기가 될 것 같고 3700X 그러니까 기존에 2700X 를 쓰셨던 분들 정도의 용도에서는 3700X 나 3800X 라이젠 1세대에서 1700 시리즈 하고 1800 시리즈가 있었어요. 1700 시리즈를 오버클럭을 잘하면 1800 시리즈 까지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래가지고 1800 시리즈가 팀킬을 당했거든요. 이번에 그런 경우를 아마 막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 경우는 아마 막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3700X로 아무리 성능을 끌어올려도 3800X에 좀 뭐냐 어느 정도 수준 오버클럭 하는 거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700X 하고 3800X 는 성능차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에요. 성능차가 이번에 좀 클 거예요. 성능차가 꽤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3700X가 46만원대로 지금 가격이 공개가 됐고 3800X는 가격대가 공개가 안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최소 50만원대 중반은 예상해요. 최소 50만원대 중반 예상을 하기 때문에 초기 가격은 만약에 이 50만원대 초반 이거 쓸 거면요 메인보드도 한 30만원대 40만원대 메인보드로 써야 돼요. 3800X 이상 갈 거면 좀 그런 고성능을 받쳐줄 만한 메인보드로 쓰셔야 되거든. 싸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3800X 더하기 메인보드만 합해도 90만원을 넣어요. 램까지 합해서 100만원이에요. 일반 유저들은 쉽게 구성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텔하고 AMD는 AMD가 가격이 조금 싸다. 그래 인텔의 그 동일 코어분의 프로세서에 비해서는 쌀 뿐이에요. 그것 뿐이에요. 마냥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어우 저거 싸다 사야지 하고 마냥 느낄 수만은 없는 부분이에요. 좀 전략은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견적을 짤 때 좀 그 밸런스는 좀 맞춰서 구성을 하거든요. CPU하고 램하고 메인보드하고 뭐 이런 거 밸런스를 맞춰서 제가 구성을 하는데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밸런스를 맞춰서 구성하는 상황이에요. 예산 견적을 짤 때 자 그렇고 3900X 3900X를 사실 거면요. 메인보드를 최소 4,50만원 이상대의 메인보드는 쓰셔야 돼요. 이 내구성 문제도 있고 그 12코어 이상의 정말 초 대 초 다 코어를 받쳐주려면 전원부도 일단 좀 넉넉해야 되는 그런 메인보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그러면 3900X가 지금 천 단위를 반올림하면 71만원 선이거든요. 그것만 cpu만 71만원이에요. cpu만 71만원에다가 메인보드에다가 한 40만원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110만원이에요. 메인보드까지만 덜도 그리고 만약에 더 비싼거 쓰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3950X는 9월에 나올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3950X 80만원대는 갈거 같아요. 3950X의 가격을 대충 예상하는게 지금 2950X가 지금 시장에서 103만원대에 나오고 있어요. 2950X 16 9월 32 스레드가 그 그리고 2950X가 80만원대에요. 그러니까 3900X가 2920X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만원정도 싸졌을 뿐이에요. 다만 그 X399 메인보드가 겁나게 비싼데 그거보다는 조금 싼거를 쓸 수 있다. 글쎄요. 뭐가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스레드 리퍼하고 그 마티스 그러니까 라이젠 스레드 리퍼 쪽하고 라이젠 그 게이밍 CPU 라이젠 세븐 라이젠 나인 CPU를 비교를 하자면 라이젠 나인 CPU는 게이밍이라는거에요. 사실 스레드 리퍼 시리즈가 게이밍 CPU에 비해서 단일 코어의 클럭 자체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진 않거든요. 멀티 코어에서 압도적일 뿐이지. 그랬었는데 라이젠 나인 인군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제 그 클럭 단일 클럭 성능에도 좀 신경을 쓴다는거지. 그리고 멀티 코어를 더 압도적을 한다는거에요. 그래서 음 2950X랑 3950X가 이제 아마 나중에 성능 비교가 될거에요. 비교가 좀 될건데 아마 3950X는 아무리 싸게 나와도 80만원대 이상은 잡아야 될거 같거든요. 지금 CPU 가격이 당연히 i9-9900K보다는 훨씬 비싸요. i9-9900K보다는 근데 3800X가 일단 9900K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6코어 10 이 스레드 경쟁에서는 i7-8700을 이겼단 말이에요. 물론 i7-8700K는 몰라요. 8700K는 메인보드를 어떤걸 쓰고 쿨러를 어떤걸 쓰고 램을 어떤걸 쓰거냐에 따라서 더 윗성능까지 오버클럭이 갈수도 있으니까 수율이 좋은거 뽑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구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순정성능은 그냥 사고나서 조립만 하면 끝인데 오버클럭은 그때부터는 오버클럭부터는요. 그 CPU 메인보드 램 파워 뭐 아니면 뭐 그래픽카드 뭐 이런 각종 부품들을 어떤거를 골랐느냐 어떤 성능급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성능의 한계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저들이 쓰기 나름이거든요. 오버클럭은 유저들이 쓰기 나름인거고 그래서 마냥 부담이 안가는 정도의 가격선은 아니다. 라는거 오늘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거에요. 그 마냥 마냥 싸기만 한거는 아니다. 뭐 인텔보다 동일코어 인텔보다 쌀 뿐이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싼건 똑같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좀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조금 이제 최적화 업데이트가 한번 이상은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쓸 수는 있겠지만 아마 바이오스도 한번정도 보안 아마 업데이트는 있을거에요. 그런거는 여러분들이 잘 그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세대에 비해서는 발열을 좀 잘 잡았단 얘기가 있는데 음 발열을 잘 잡았단 얘기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과연 기쿠리 기본쿨러가 그래봤자 레이스 프리즘 쿨러에요. 3700x 이상부터는 근데 저는 이번에 3950x가 그러니까 3900x가 기쿨이 나와요. 응 3900x가 기쿨이 나오거든요. 그 기본쿨러는 근데 사실 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만한 성능까지는 안나오잖아요. 응 기본쿨러는 우리가 기대할만한 성능이 안나와요. 레이스 프리즘 쿨러 그래서 일단은 가급적 좀 더 좋은 성능을 쓰고 싶으시면 사제쿨러를 사시는게 맞아요. 타워형 그 공랭쿨러를 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성능을 끌어올리고 싶으시면 일체형 수냉쿨러로 가셔야죠. 거기서 성능 더 올리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커스텀 수냉 공인비 때문에 한 백몇만원이 더 깨져요. 응 커스텀 수냉 아니면 본인이 직접 파실줄 아신다면 공인비 아낄 수 있겠지만 근데 본인이 직접 커스텀 수냉을 디자인을 할 정도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좀 약간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나 하는 거고 그리고 커스텀 수냉에 들어가려면 커스텀 수냉 전용 메인보드가 또 있어요. 그런 걸로 바꾸면 더 비싸요. 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품의 견적을 짜고 결제를 하고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돈이 모이는 대로 아마 라이젠 3세대를 저는 구매를 할 계획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 하루에 동영상 한 개 편집하고 방송만 하고 그런 사람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방송도 하면서 하루에도 동영상 몇 개씩 만지는 날도 있고 그리고 렌더링하는 동안 저는 스포츠 기사도 써야 되고 블로그 글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돼요. 다중작업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멀티작업 해야 돼서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3600하고 3600X를 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3600하고 3600X를 굳이 사겠다면요. 저는 그거는 방송용 PC밖에 없어요. 다른 작업용 PC를 또 사야 돼요. 투컴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9월에 3900X가 나올 때까지 한 번 좀 더 상황을 기다려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름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여름은 그냥 버텨야 돼요. 그리고 그 버티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이제 올해 가을부터 드래곤볼을 모으기 시작해서 빠르면 아마 올해 겨울에 구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드래곤볼 모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일단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때 오늘 제가 그런 좀 뭐냐 그 좀 나온 새로 나온 그 CPU 젠2에 대한 그 생각을 한번 남겨봤고요. 자 그러면 그 아직은 제가 가격 대비 견적을 안 짜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알텍스 2060 슈퍼하고 알텍스 2070 슈퍼가 곧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아직은 견적을 안 짜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나오면 제가 가격대를 한번 포함시켜서 한번 그 밸런스를 한번 맞춘 게 대충 어느정도 가격선이 나가는지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저는 그런 정보를 제가 수시로 알려드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 방송 사심역사에서 만날게요. 자 여러분 안녕 안녕